Q 한국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어디 갈 거냐면 나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방광가가지고 치킨이랑 짜장만 찍었는데 뽀얀피부 우유유유 맛도 좋고 건강도 좋은 우유유유 날려 흘려 야 이거 표 뽑아야 된다 이거 야 이거 뭔가 요새 표 뽑나? 체크카드도 되나? 체크카드 어 됐다! 아싸 포코벌이 산다 살아 어? 야 어디로 간대? 어디로 가냐고 야 어디로 간대? 야 어디로 데려간나? 지금 어디로 데려간대? 야야야야야야 야 내가 지금 그래 귀에서 피 나겠다 야야야 지금 어디로 간대? 아이씨 우리 2인 자전거 타자 아니야 그것만으로 두고 싶어 나 자전거 자전거 타자 오늘 니랑 타면 나 내일 출근 못해 야 사람 너무 많은데요? 괜찮아 성공했어 아 바로 한강이네 고맙습니다 이거 보고 고르자 야 나도 아이서울류 저기 사진 한 번 찍어보자 그냥 찍어줄게 야 안 예뻐 아 그럼 그냥 하나하나 같이 찍자 아 그럼 재미없어 다른거 감사합니다 갑시다 우리 갑시다 숨어요? 저 지금 안보여요 여기 가볼래? 여기 가볼래? 어 우리 뭐 먹을까? 둘둘치킨 있고 민국 먹자 민국 저렇게 노란달 처음 본다 야 노랗거나 주랗거나 그냥 노르스름한게 다 그래서 거기지 둘 꽉 깨물어? 스키가 깜빈이 살랑살랑하면서 걸어가 누굴 꼬실라고 시키가 어? 조신하게 살아 조신하게 알긋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시나요?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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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어 먹는 곳인가봐 네 테크아웃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거 안 계시나요? 야 전화하면 사모 출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하여튼 대책 없이 받았어 너와 나의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한테 한 장씩 줄 거야 어? 왔다 아 맞다 그러면 이거 가지시고 사진 찍으세요 아 네 네 가질게요 사진 찍으실 거예요? 네 이거 가져가세요 나 찾아올게 나 가져올게요 나 갈게 비제이 떠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몽부터 이뻐요 양몽부터 야 양몽부터 저 해요 저요 이 übers 이에 맞습니다 민국세트 afflu 아 Nein 아닙니다 쇼 야 근데 라면 먹으면 진짜 개꿀맛이겠다. 라면 사올까? 진라면 매운맛 먹을래? 정해져있었다. 어 갔다왔나. 내 마음이... 내 맘 같지가 않네. 옷잠 갈까? 근데 옷잠 너무 매운데? 그럼 우파마 가자 그냥. 옷잠 연하게 살. 넌 그냥 정의 입 다물고 있어! 너는 진짜로! 만석이다. 야 라면 먹으라! 어때? 맛있나? 아! 콜라 다 쏟았다. 야 콜라 다 쏟았다. 나 찢어서 쏟은지도 몰라. 야 이거 먹어야 돼 콜라. 집 보내줘. 집 가있어. 이걸로 닦아라. 차가운데 차가운지 모르겠어. 잘 먹겠습니다. 머무라. 야 라면이 더 맛있네. 내 치킨 매운 라면 먹을 거야. 민지 라면 맛있네. You don't have to fly. 모두 잘 될 거에요. 아이 요새 노래 잘하네. 동물원인데? 야 노상 가자 안 되겠다. 술 사와. 술 가져와! 술 가져와! 술 가져와! 내 벚꽃 엔딩이야! 그대야. 15월에 벚꽃 엔딩. 난 아직도 봄이다. 이젠 겨울이어도 되는데. 점점 추워진다. 치킨 먹을 사람. 진짜 맛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따뜻하네요. 바람막이가 되어져서. 고맙습니다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왜요? 애용에는 왜 애용했지만. 어떤 고개가 있는데. 고개에서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. 엠. 니 반숙이 좋아? 하나 둘 셋. 반. 하나 둘 셋. 반. 그럼 이건 야한 질문. 니 뽀뽀가 좋아? 포크가 좋아? 하나 둘 셋. 뽀뽀. 뽀뽀가 좋아. 키스가 좋아. 하나 둘 셋. 야야 여기도 아닌가? 저기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? 혹시 충무로 어딘가요? 충무로요? 네. 아 네 감사합니다. 니 일부러 말 보고 싶었나? 세이키 고단 스타일. 한 번 더 시도해볼게. 난리지 마라에. 내가 하면 신어줄게. 알았다. 길 어디로 가야 되노 이러면 이제 니 가봐. 알았지? 내가 툭툭 칠게 해가 가야 돼. 껌치. 목마르다 이씨. 목마르면 목마르 뜨언덕. 목마르 뜨언덕 올라가면 목마르나. 너무 많이 먹었나 봐. 와 씨. 뭐 먹었네 이런 게 아닌데 가스 찬 거 아니야? 추운데 에어컨 틀어대 그러면? 에어컨 좀 그거 틀어야 돼. 니가 지금 북극곰 몇 마리 좀 하는 줄 알아. 야 니 나갈래?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.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. 포동포동아 내 뱃잘. 지금부터 니꼬야. 안 보시네. 다른 루트로 한번 세워봐야겠다. 안 보실지 않아. 니가 뱃잘. 같은 날씨가 나와요. với